오오와 어우 이거 먹겠는데 멋있겠다 맛있겠다 자랑해야지 이게 면이 되게 어색하죠? 오잉 오잉 오와 오잉 면으로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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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다 먹어야겠다. 다 먹어야겠다. 음식도 있어. 어머 세상에. 대박 핫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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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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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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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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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get a one grande size americano ice americano please? yeah. yes please. oh actually, can I get a cold foam ice espresso? yeah. no, don't leave. whole size please. or you guys take the cards, try the cards. get a card? yeah. yes, then grand device please. oh my god, no, no.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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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잘 먹습니다. 진짜 다 맛있겠는데? 진짜 다 맛있어 보입니다. 다 오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이게 국수입니까? 일단은 이 옆에 국수 중의 하나를 골라요. 국수 중의 하나요? 그럼 오리 국수 중의 하나요? 이걸 항상 보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거 떠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뭐 섞어 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거는 몰라도 고추로 돼 있는 거는 국수 중의 하나요? 국수 중의 하나요? 그냥 짠 한번 해주시죠. 짠! 맛있는데? 무슨 차지? 잘 드신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에 드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기회를 주셔서 맛있겠다. 드셔 드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랑해야지. 이게 면이 되게 어색하죠? 와 이거 처음 먹는 면이야. 근데 이 밑에 소스가 있는데 수코. 짱이다. 좀 그럴듯해 주죠? 아 너무 좋습니다. 저 이 동남아 접시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수코솔에서 되게 안 좋은 호텔에 놀러섰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불편하고 서울시설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번에 가서 밥을 먹어도 일반적으로 먹방하는 다른 애들 보면 지저분하게 먹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찐향이라든지 다른 제가 좋아하는 먹방하는 애들 깔끔하게 먹는 애들 진짜 너무 맛있고 깔끔하게 그렇게 먹어야지 이게 꽃자팬 한 것처럼 꽃자팬 한 것처럼 꽃자팬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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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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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